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2사에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2사에서 41장 10절 말씀을 다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이렇게 목으로 언어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어머니가 전치전능한 줄 알았습니다 우리 집에서 골장이를 내려간 운물이 있습니다 어머님께서 바쁘실 때는 용기야 제 우물에 가서 물 좀 길러오느라 내 마음속에 이제 죽었다 왜 우물로 내려가는 길에 짐생들이 나무 뒤에 숨었다가 바닥뜩하고 뛰쳐나오거나 새들이 날아가면 주저앉아버립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나 어머니가 저와 함께 가면 조금 더 겁나지 않습니다 새나 심생이나 그런 건 겁나지 않고 심지어 귀신이 나봐도 난 어머니가 귀신을 너희 이긴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아예 전치전능한 분하고 같이 마음이 편하고 좋았습니다 어머니 한 연약한 여성과 같이 행한 데도 이와 같이 담대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같이 행하면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대해주신 우리도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은 생각과 꿈과 믿음과 말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함으로써 하나님 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해도 우리는 생각과 꿈과 믿음과 말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인생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생각이 귀막힌 일을 이루어주는 것입니다 꿈이 상상할 수 없던 일을 갖게 해주고 믿음은 없는 것을 잊게 해주고 창조적인 세월은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저와는 금년도 새해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영적인 세계가 다가올 것을 믿으십시다 우리의 생각과 꿈과 믿음과 말이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어떤 환경에도 우리는 이기고 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인격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님은 생각을 하십니다 성령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을 점령해 주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사용하는 생각을 여러분이 마음에 품으면 보혜사 성령님과 여러분이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함께 가면 생활이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합치면 성령님과 생각을 같이 함으로 그 가치한 행각에서 기도를 하면 놀라운 힘이 생기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생각 앞에 나의 생각을 항복하여 보혜사 성령이 사용하는 생각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스 8장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생각을 받아들여 가주시겠어요 성령이 우리 생각을 통해서 축복을 해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10편 103편 103절에 야외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이여 우리는 그의 것이야 그의 백성이여 그의 가르치신이여 양의 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심으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항복할 때 영혼이 잘 땜같이 범사여자 할 땜에 간간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생각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이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야외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바라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갖고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열의 고생을 함락할 때 하나님께서 요수하를 불러서 열의 고생을 하루에 한 파킷씩 한 주일 동안을 돌다가 호함을 치면 성에 무너질 것이라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성에는 원수하고 싸움을 하자면 전쟁을 해야지 질서서 성을 빙글빙글 도는 돌므로 성에 무너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들은 인간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항복시켜 열의 고생을 한 주일 동안 돌고 마지막에는 6바퀴 돌고 7바퀴 때 호함을 치니까 성에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혼인잔치에 보면 예수의 어머니와 예수님과 함께 초청을 받아갔는데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 말하여 자기들은 집에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기 때문에 그린데 가시도 포도주를 안 마신다 그런데 포도주를 물 마시되지 마시는 중동 사람들은 포도주를 포도주를 마시면 죄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혼집에 사람들이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니 큰일 났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여자여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에게 왜 그런 말을 하십니까 그런데 그 어머니가 하인들 보고 너희들 이 어른이 시킨 대로 해라 우리의 어머니와는 다른 분입니다 흔히 예수님이 물을 담아서 포도주를 포도주 산치상에 갖다 줄 그래서 하인들이 도저히 생각이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따라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그 항아리에 물을 갖다 드리니 아주 맛있는 포도주가 되었었습니다 예수님이 보리트의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시는 군중들에게 떼어 주라고 하셨을 때 제자들은 생각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의 생각을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서 해갈 때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열두 바구니 남게 되어있습니다 성령님께 사용하시는 꿈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꿈이나 환상에 항복하면 보혜사 성령님이 사용하시는 꿈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성령님이 주시는 꿈을 가슴에 품고 하는 것마다 자랑을 했습니다 형들이 죽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자랑을 생각했습니다 그 꿈의 꿈의 그 꿈의 꿈의 고식단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는 것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기를 세워서 경배하는 것 그것을 늘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꿈도 굉장한 꿈이 꿈이 저는 이번 주간에 내가 80평생에 안 꾸어본 꿈을 꾸었었습니다 은하 조그마한 촌락에 갔는데 그 산 위에 우상이 말로 다 할 수 없이 커요 엄청나게 크는 우상이 대니스에 걸어봤는데 잘 만들었어요 그 우상이 있고 조각품이 있고 그런데 난 산비 아래에서 명을 치워보고 저 우상을 누가 세웠느냐 그러니까 하늘에서 한 사람이 내려와서 지렛대로 그 우상의 도로를 굴리는데 엄청나게 큰 우상이 그 지렛대에 윌리어나와서 사야에서 굴러내려 때렸는데 나를 향해서 막 굴러와요 그런데 내가 피해 했으니까 이 우상이 박살이 나서 나와 동네스 사이에 큰 담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담 옆에 수영장이 있어서 아주 물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우상이 깨어진 것을 보고 수영장에 따라서 수영을 하니까 우리 성대들 보고 오늘날 수영하라고 겁나게 덥다고 그러니까 여기 계신 장로님도 몇 사람 수영을 하더라고요 우리 자매님들도 청년 소년 소년들을 데리고서 수영을 했습니다 그 꿈이 얼마나 생생하게 꾸었는지 몰라요 내가 요셉 같았으면 해석을 좀 해석을 좀 해석을 빌리포스 2장 11절에 너희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는 소원은 꿈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속에 꿈을 주어서 그것을 행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10편 62편 5절에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다 나의 소망이 나의 마음속에 꾸는 꿈이 하나님께로부터 준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를 경매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그들의 부러지점을 들어서 구원하시도다 하나님을 바라라 바라보고 마음의 꿈을 꿈꾸고 있으면 하나님의 그것을 이루어준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사용하시는 꿈인 것입니다 또 성령님이 사용하시는 믿음을 우리가 써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사용하시는 믿음은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에 항복하면 보혜사 성령님이 사용하시는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강하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령님의 마음의 감동으로 마음의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꿈은 꿈은 실상이 없는 껍데기 그림인 것입니다 꿈은 껍데기 그림이에요 믿음은 알맹이입니다 껍데기 그림을 보고 하는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면 믿음이 마음의 성령님은 그 껍데기 그림이 알맹이로 차여지는 것입니다 적게 믿으면 적게 꿈이 이루어지고 크게 믿으면 크게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꿈은 여러분 정신없는 소리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꿈은 꿈이에요 아니 아니 미친 소리 하는 것 같은 말을 하더라도 꿈은 꿈입니다 꿈이 될 것 같이 않아도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역사하지 꿈을 통하지 않으면 역사하지 않습니다 꿈같은 일을 저질러야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의리로 생각해서 합리적인 다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하면 그 누구든지 꿈꿀 수 있는 꿈은 무슨 꿈이 이런 꿈이냐 가 가 인정 안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드럼에서 나며 드럼은 크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 꿈을 소유로 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이런 시대에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뤄누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괴자시 하나만큼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적의로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 못할 것이 없으려 산 앞에 서서 이 산을 물러가라 그렇게 말한다고 사람들이 정신빠진 소리를 한다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제가 청년 시절에 시골로 내려가서 그 넓은 델을 바라보고 이 델판이 정비되고 비행장이 들어올 것이다 내가 그러니까 내가 같이 가던 사람들하고 성교사랑 또 꿈같은 소리 한다 저 조용기는 꿈같은 소리 하기를 좋아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미쳤다 한다 꿈은 꾸어도 조심스레 꾸는 꿈은 꿈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서울에 와서 살고 목사가 되었을 때 우연한 일로 김해 그것을 지나가면서 보니 비행장이 되어 들어와 있어요 그 사람들은 다 지나가서 없어졌지만 내 속에 감탄이 나옵니다 꿈을 꾸었더니 하나님이 꿈을 이루어주셨대요 무디 목사님은 성경책 그곳에 TP라는 두 글자가 적어놓았었습니다 TP라는 것은 Tries and Proved 실제 해보니가 되더라 말씀을 삶에 적용해 보았더니 질질성이 없이 되더라고 적어놓은 것입니다 무디 선생님은 성경말씀을 눈으로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삶에 적용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이 사실임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더 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을 것은 경험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경험해보면 더 믿음이 커지고 커집니다 여러분 우리 여의도 순복무회에 나오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더 해보고 이루어시면 아주 대문짝만 적어두고 그걸 들어보며 나가며 바라보고 더 믿음을 크게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은 대로 될지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정말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점점 더 큰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한국전쟁 당시에 인천상륙작전을 감행하려고 할 때 대다수의 사람들은 인천상륙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역사상 바다에서 육지로 공격을 하면 상륙작전에 500번 중탄 한 번만 노르만기 상륙작전 외에는 성공한 적이 없다고 드문이 인천하 바다에 불리한 지행조건이 가득하기 때문에 상륙하지 못하다고 그러나 메가하드 장군은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500번 중에 한 번이라도 성공했었다면 이 작전도 성공할 것이다 그는 절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을 사용해서 인천상륙에 성공하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개인도 국가도 어려운 상황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개인과 민족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7편 10편 10편 4절 5절에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여 하셨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중에 야외께 부러지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람길로 인도하사 교주할 선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17할 백성이 어려운 코비를 휘껄 때 하나님이 건져주어서 믿음을 체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개인이든 국가든 하나님께 부러지셔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아버지의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의 의미인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형님 이미지 가지고 있습니다 형님 형님 손을 잡고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이미지 어머니의 이미지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예수 형님 성령 어머니 그렇게 우리가 이미지를 마음속에 가지면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이미지인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면 근신 염려 불안 공포 이것을 이기고 희망의 삶을 미래적 소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스 29장 11절 13절에 야외의 말씀은 이라 너희를 위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고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나를 만나리라 나를 만나리라 좋으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삶의 일체 내 편에 계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이름이라 내가 너를 구수하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여유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란체시여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는지 산이 흔들려 바닥의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놀라운 일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다 비웃는 일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것이 이루어지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합니다.